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여 당신도 쓱 꿇고 가셔요 달릴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나 밤이 찾아오면 우리 대만의 비밀을 써도 쉬운 걸 그 먼지에 목걸기 있는 곳곳에 난 모르는 편처럼 보여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사랑을 해줘요 사랑을 해줘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인트로만큼은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치셔야 돼요 왜냐면 쉬우니까 이 부분만큼은 앞에 있는 누군가를 혹은 본인을 샤르르 녹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나는 이렇게 하셔도 노래하는 사람의 성의도 있고 그 거룩한 마음이 감사해서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부분만큼은 인트로만큼은 깔끔하게 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인트로 두 마디에 나오는 G코드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인 맨 위에 있는 6번 줄을 눌러주시고 중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에 하나 둘 두 번째 줄 약지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이에요 줄 튕기는 순서는 6 3 2 3 6 3 2 3 여기에 박자가 붙어서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마디 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왼손은 꼼짝도 하지 마시고 오른손은 정말 예쁘게 소리 날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그럼 노래 시작하고 첫 번째 줄부터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쓸 꿀고 가셔요 자 첫 번째 나오는 G 코드는 똑같아요 나는 읽기 쉬운 슬래시 F샵은 엄지손가락 누르고 있는 걸 왼쪽으로 한 칸 가주시면 돼요 이거 엄지손가락만 가면 절대 안가져요 자 제 손목 보세요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손바닥이 올라오면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주셔야지 편하게 눌러져요 이런 느낌을 많이 아셔야지 언제든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마디 C C는 3번 프렛 5번 줄 약지 2번 프렛 4번 줄 중지예요 1번 프렛 2번 줄 검지인데 안 쓰니까 안 눌러도 돼요 자 여기서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4번 3번 4번 그 다음 C마이너는 중지손가락을 떼시고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4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줄 튕기는 순서는 똑같이 5번 4번 3번 4번 여기를 합치면 자 이제 네 번째 마디 G 코드예요 여기는 멜로디 라인 하나 넣었으니까 재밌게 연습하세요 6 4 3 그 다음에 4번하고 2번을 같이 튕겨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이 2번 프렛 4번 줄 Am7 코드예요 이거 이거를 해머링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왼손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은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은 2번 프렛 4번 줄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떼면서 4번 2번을 또 튕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또 3번 또 3번 3번 줄을 3번 튕기는데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튕기고 중지손가락으로 해머링을 해주셔야 돼요 해머링 위치는 1 2 3 2번 프렛 3번 줄이에요 떼고 한번 다 합치면 자 그럼 멜로디 라인부터 두 번째 줄 알려드릴게요 Cm 달랠 길 없는 외로운 Bm7 코드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이에요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3번 2번 3번 마음이 2m 2m는 Bm7 코드에서 약지손가락 한 칸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6번 3번 2번 3번 자 그럼 다시 합쳐 볼게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 빛이 머물다 Am 갑니다 Am은 Em 코드에서 한 칸씩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내려올 때 손가락 띵띵 이렇게 내려오지 마시고 그대로 붙어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1번 프렛 2번 줄 줄 튕기는 순서는 5 3 2 3 여기까지 합쳐 볼게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 잊지 넘나가셔요 D7 sus2라는 코드는 Am 코드에서 약지를 떼세요 약지손가락 떼시고 중지손가락 한 칸 내려오시면 끝이에요 줄 튕기는 순서는 4 3 2 3 4 3 2 3 스르륵 스르륵 하셔도 되고 퀴 가르페쇼 하셔도 돼요 저는 퀴 가르페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번째 줄 네번째 줄은 똑같아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이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갈게 비춰줄게요 마지막 두 줄은 오른손 주법이 스트로크로 바뀝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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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하나 둘 셋 넷 이런식으로 한마디가 넘어가요 보라색 체크된 부분은 조금 다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첫번째 줄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첫번째 마디 해볼게요 그러다 자 P7 약지손가락이 중지손가락 밑에 밑에 3번줄로 내려오시고 검지손가락은 1번 프레스 4번줄이에요 바람이 찾아 E마이너 G 우리 C 그만해 C마이너 3번 프렛 바레코드고요 중지손가락 2번줄 약지손가락 4번줄 새끼손가락 3번줄이에요 3번 프렛 4번 프렛 5번 프렛입니다 비밀 17 ny 네번째 보라색 체크된 부분은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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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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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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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이런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돼요. 오른손이 멈추시면 안됩니다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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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제 두번째 줄 하고 알려드릴게요. 추억할 그 밤 위에 칼피를 보면서 난 몰래 날짜고 알려드릴게요. 추억할 그 밤 위에 칼피를 보면서 F샵코드는 2번 프레트 쭉 발휘하시고요. 중지손가락 3번줄, 약지손가락 5번줄, 새끼손가락 4번줄이에요. 그 밤 위에 칼피를 보면서 그대로 중지, 약지, 새끼손가락이 한 칸씩 내려오시면 돼요. 칼피를 보면서 2마이너 선 C, 난 몰래, 기말지 D7코드는 C코드에서 검지손가락 가만히 놔두시고 두 손가락을 뜯어요. 그리고 손목을 바깥으로 살짝 돌리면서 접어주시면 이렇게 착착 D7이 깔끔하게 잡힌답니다. 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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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연주하시면 돼요. 펼쳐